빨라씨 빨라씨처럼 빠른 사람은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그는 보통 사람보다 무엇이건 열 배나 빨리 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가 이 책을 집어들었다면 바로 지금 다 읽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직접 지은 매우 빨라 보이는 집에서 살았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 집은 온통 창문과 문투성이었습니다. 그 집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주말 오두막 왜 그렇게 불렀을까요? 빨라씨가 어느 주말에 후다닥 지어버렸기 때문이랍니다. 어느 맑은 여름날 아침 빨라씨는 6시에 일어나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침대에서 뛰쳐나와 목욕을 하고 이를 닦고 아침을 지어먹고 신문을 읽고 설거지를 하고 침대를 정리하고 꼭대기부터 밑바닥까지 구석구석 청소를 하였습니다. 일을 끝내고 나니 7시였습니다. 오 빠른 빨라씨 그런데 빨라씨의 옆집에는 별로 빠르지 않은 사람이 하나 살았습니다. 사실은 너무 안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느려씨였습니다. 만약 그가 이 책을 읽는다면 그리고 아직도 첫 페이지를 읽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름날 아침 7시 5분에 빨라씨가 그의 현관문을 두드렸을 때 느려씨는 아직도 자고 있었습니다. 그는 빨라씨의 노크 소리에 전날 오후부터 자기 시작한 잠에서 겨우 깨어났습니다. 누구요 문을 두드리는 게 느려씨가 아래층을 향해 물었습니다. 안녕하시오 느려씨 들어가도 돼요? 하고 빨라씨가 외쳤습니다. 그리고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그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디 있소? 그가 소리쳐 물었습니다. 여, 기, 이, 층, 에 천천히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빨라씨는 한 번에 두 계단씩 뛰어올라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세상에 아직도 자고 있단 말이요? 그가 놀라 소리쳤습니다. 그는 느려씨가 일어나도록 재촉했습니다. 그리고 느려씨 대신 침대를 정리하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집안을 청소했습니다. 불쌍한 느려씨. 그는 누가 옆에서 서두르고 재촉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렇지! 날씨가 좋으니 소풍 갑시다! 빨라씨가 씩씩하게 말했습니다. 느려씨는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난 소풍 같은 거 실소 하고 그는 불평했습니다. 그럴 리가! 하고 빨라씨는 느려씨의 부엌에 가서 두 사람의 소풍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1분 30초 만에 끝냈습니다. 자, 갑시다! 그가 외쳤습니다. 그는 느려씨를 현관 밖으로 끌어내어 같이 출발했습니다. 짐작하겠지만 빨라씨는 걸음이 아주 빨랐습니다. 또 짐작하겠지만 느려씨는 걸음이 아주아주 느렸습니다. 여러분은 빨라씨가 심리쯤 갔을 때 느려씨는 얼마나 갔는지 짐작할 수 있겠어요? 느려씨는 겨우 자기 집 정원문까지 갔답니다. 빨라씨는 서둘러 되돌아왔습니다. 이봐요! 빨리 오라고요! 그는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빠-알-리! 느려씨가 물었습니다. 난 못-해-요! 느려씨가 거절했습니다. 아, 좋아요! 그렇다면 여기 정원에 소풍을 왔다고 생각합시다. 하고 빨라씨가 유쾌하게 말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시오! 잔디부터 깎아야겠소! 하고 그가 덧붙여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집으로 달려가 잔디 깎는 기계를 가지고 와서 느려씨의 정원 잔디를 말끔하게 깎았습니다. 모두 2분 30초 걸렸습니다. 사실은 2분밖에 안 걸렸을 텐데 빨리 비키지 못하는 느려씨를 옮겨놓느라 30초가 더 걸렸습니다. 자, 됐어요! 이제 소풍을 즐깁시다! 하고 빨라씨가 휘파람을 불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즐거운 여름날 그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실은 훨씬 빠른 빨라씨가 도시락의 대부분을 먹었으므로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은 빨라씨였습니다. 빨라씨는 잔디에 길게 드러누었습니다. 아, 재미있었다! 난 소풍이 좋아! 하고 그가 말했습니다. 난 실소! 느려씨가 말했습니다. 빨라씨는 느려씨의 말을 듣지도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내일은 제대로 한번 시골로 소풍을 갑시다. 느려씨는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그러자면 내일은 오늘 아침보다 더 일찍 당신을 찾아와야겠소! 하고 빨라씨가 말했습니다. 느려씨가 또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그럼 내일 봅시다! 하고 빨라씨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꼭대기부터 바닥까지 구석구석 또 청소를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빨라씨는 5시에 침대에서 뛰쳐나와 목욕을 하고, 이를 닦고, 아침을 지어먹고, 신문을 읽고, 설거지를 하고, 침대를 정리하고 꼭대기부터 바닥까지 구석구석 청소를 했습니다. 일을 끝내자 6시였습니다. 그는 느려씨의 집으로 달려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봐요! 이봐요! 일어나요! 소풍 간 시간이요! 하고 빨라씨가 소리쳐 불렀습니다. 그러나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봐요! 빨라씨가 다시 소리쳐 불렀습니다. 역시 대답이 없었습니다. 빨라씨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3계단씩 뛰어올라 느려씨의 침실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느려씨가 없었습니다. 침실뿐 아니라 2층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디 간 걸까? 빨라씨가 두리번거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느려씨가 간 곳은 침대 밑이었습니다. 숨었던 거죠. 그는 소풍을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지, 나 혼자라도 소풍을 가는 수밖에. 빨라씨가 중얼거렸습니다. 침대 밑에서 느려씨가 느려빠진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생각했어.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잠들었습니다. 아주 느리게 코를 골면서 sizedirdaratło olu Too 더 울었고 서선erten wiped 지밍이 하나도 Mais hum Date Two God ladder 문 Hessen 침